엄마, 이거 한번 써봐. 이거 뭐야? 근데 이번에 쓰는 건데 완전 좋아. 아, 너희들이 쓰는 거 내가 왜 써? 써봐! 내가 써. 너희들이 쓰는 거 내가 왜 써. 엄마가 그렇게 안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만 쓰세요. 선박 냄새나고 쫀득쫀득해야 탱탱해진다고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막상 연금크림 발라보니까 푹 꺼진 볼살도 탱탱해지고 판자주름도 차오르더라고요. 굳이 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어졌어요. 요즘 모임에 나가면 젊어졌다고 난리들이에요. 케일이랑 다 guides. 아, 안녕. 그 다음에 또 다른 Joker. 어찌 됐든 freuen. 안녕. 안녕.